길거리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아까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를 생각해봤고요. 이건 한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젊은이들은 어쩌면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고 힘들어지는 최초의 세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쭉 세상은 발전해오고 앞으로 나아왔지만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어쩌면 그런 무력감이나 속에 품고 있는 분노 같은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의 수수께끼 같지 않을까. 과거에는 자기의 현실이 힘들어지는 대상이 분명했다면 지금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지 찾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무력감과 내재된 분노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뭐 그런 걸 관념적으로 직접적으로 다루는 영화는 아니고요. 그런 젊은이의 상태를 일상 속에서 이 세상의 미스테리를 마주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유아인 씨가 맡은 종수라는 주인공이 벤이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저 벤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미스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그걸 그걸 벤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따라가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제 햄이라는 중요한 어떤 벤과의 어떤 매개를 하는 어떤 여자친구가 있고요. 근데 결국은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관객들은 저 종수는 어떤 인물일까 그런 새로운 미스테리를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또 알성알성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